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이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됐습니다. 일주일 전 흥해에서 개최된 주민의견 수렴회 내용은 정부의 전달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산자부가 특별법 중후보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운영, 부당이득 환수 방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위원회 구성,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지질, 지열발전, 재난관리 등의 10년 이상을 대학에서 교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국무총리가 위원 9명을 임명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염원했던 지역 인사 추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별법 재정운동을 주도했던 범대위는 지역 대변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포항시가 개최한 의견 수렴의 결과는 어찌된 영문인지 산자부에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전달하지도 않을 의견 수렴에는 무엇하러 개최했느냐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포항시는 3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산자부가 주무부서인 것도 논란입니다. 이러다가는 특별법이 소송보다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와 난생 처음 접해보는 특별법, 포항시는 느긋하고 지역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은 성명 하나 내지 않은 채 오늘도 중앙당 공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